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총 10개 연구단, 25개 분야의 부연구단장을 공개 모집합니다. IBS 부연구단장은 연구 잠재력이 큰 중견급 연구자로서 연구단 내 자신의 연구그룹을 독립된 연구비로 자율 운영하게 됩니다. 이번에 부연구단장을 모집하는 IBS 연구단은 지하실험연구단, 나노구조물리연구단, 식물로화수명연구단 등 총 10개 연구단입니다. IBS는 다음 달 30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심층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으로 서울, 대전, 광주, 대구 지역에서 IBS 연구단 운영방안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